처음부터 뉴타운을 해제하자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시청에 가서 실태조사하자고 요구해서 이번에 실태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출구전략 만들어달라 요구했기 때문에 법에 없지만 출구전략 만든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보시고 어느 당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저는 주민들과 함께 다니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외치고 주민들과 도숙도 하고 주민들과 투쟁을 하면 투쟁 현장에서 비도 맞고 경찰들이랑 대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대치도 하겠습니다. 그게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